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영유아를 둔 가정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가기가 겁난다는 건데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살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괜히 병원에 갔다가 더 움직이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유아들의 필수 예방접종은 정확한 시기에 늦지 않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반영한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 맞아야 하는 독감 예방접종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요. 또 영아들의 DTAP 접종은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합니다. DTAP와 뇌수막염, 대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도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마치는데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다만 추운 겨울에 위험성이 적은 A형 간염과 일본 뇌염 접종은 조금 기다렸다 맞아도 됩니다. 코로나 말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애들한테는 RS 바이어스라고 독감하고 로타바이러스하고 이 3개가 애들한테는 제일 큰 문제예요. 코로나가 돌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입원을 하고 위험에 빠지는 바이러스는 절대 다수가 RSV 독감 로타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도 마찬가지의 손 위생과 마스크 욕법 그런 걸로 가족들이 아기를 보호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런 거를 그냥 잘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아기가 신종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접근법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 안 된 아기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이 막혀 질식사할 수 있다는 염려로 외출을 자단한 채 예방접종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만 안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엄마 아빠를 통한 감염을 완전히 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보다 예방접종을 지어냈을 때 위험이 훨씬 크다며 어릴수록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방풍 커버를 씌운 유모차를 이용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아이가 유모차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헐렁한 마스크를 잠깐 씌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은 평일 오전에 동네 소아과에 예약한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맞추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지연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곤장 기간 동안에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특히나 BCG 같은 경우에는 생후 4주 이내에 맞춰서 심한 결핵이 생기는 것들을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일정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BCG 접종 같은 경우에는 결핵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음성인 걸 확인을 하고 다시 BCG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어서 곤장 시기에 맞추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스와 메르스 사태들을 떠올리며 성인보다 발병 가능성이나 위험이 작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고 아이의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방접종을 한 것. 예방접종 후에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재워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원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